자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미너스 포커의 주최자인 말도쿤입니다. 오늘 이 참가자분들 델로라쿡, 플레임, 하우카우, 통깡 그리고 왕녀 이 5명 저 포함 6명이서 오늘 프로미너스 포커를 할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호구가 누구일 것이고 가장 돈을 많이 딴 씹새끼는 어떤 쉐끼일지 자 우리 한번 가려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준비해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하우카우 닉네임 너무 맘에 안들고 아 근데 나 포커를 아직도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뭐 안걸어요? 여기서 돈 다 꼴면 조토피아 가기 하우카우만 좋은거잖아 그거 아 나 진짜 싫어 와아아아아아악 야 제발, 제발 다 꼴라버려라 그냥 5명 다 꼴면 어떻게 되냐? 2인원 다 나한테 와라 너는 관광버스 타야되냐 그거? 관광버스 태워준다 내가 하우카우 꼴찌하면 하우카우 조토피아 건물 하나 없애기 야 사람 맞네 야 누가 누구냐? 이거 보이지 않나? 탭키를 누르면 보입니다 아니 A를 모르네 어구나 태클을 꾹 누르시면 나아요 플레이닝 포커 이거 해보셨어요? 많이 했죠 나랑도 많이 했어 선수네 플레이닝 약간 뭔가 무서운데? 꼰이지, 꼰 어디보자 내 카드가 저희 뭐 일단 5,000달러니까 가볍게 100으로 스타트 하자 아, 뭐 기... 아, 뭐 받아드릴게요 음... 할 줄 아는 것만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아... 들어가겠습니다요 아, 저 새끼 너무... 아, 뭐... 아, 나구나 아이, 씨팔 정신 차려 돈 다 다 끼겠네 누나, 저 형이 시간 다 써먹는 놈이야 저거 아, 진짜? 쟤, 쟤 저러면서 딱 나 그러니까 개빡친다니까 아, 존나 꼴 빼기 싫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하겠다 다들 뭘 그렇게 패를 보시나? 그러게 말이야 아니 뭐... 아, 선수들끼리 벌써부터 그런 건 좀 아끼지 않나? 아, 뭐 가볍게 올려봅니다 2배? 2배? 아니... 아니... 가볍게... 뒤에 팻값이 그렇게 저렴해서 돼가서? 아, 나는... 좀 더 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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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좀 맛있어 난 좀 맛있어 나도 맛있는 사람이야 이건 뭔 폐요, 이거? 나 되게 맛있는 사람이야 나 18남자라 나 18남자라... 아, 뭐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죠 음... 다들... 다들 놀러 온 거지 다들 진지하게 하자고 온 거 안 듣지 않습니까? 아저씨는 카드 칠 때 마감 좀 다 치고 치세요, 그거 아, 내가 눈치가 없었네 아, 제가 눈치가 없었네 아, 빨리 하고, 이 개새끼야! 아, 너무 빨리 좀 해 주죠 욕은 하지 말아요 욕은 하지 말아요 욕이 안 나오게 해 주든가, 그럼 왜 욕을 하고 그럽시다 왜, 천천히 해요 모두 다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잠깐만 어, 이거 상어인데? 빡치길 잘했다, 카드 X같다, 진짜 상어인데? 체크! 야, 저거 딜러 저거 딜러 누가 데리고 왔어? 체크야! 체크! 야, 딜러 손모가지 짤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데려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좀 눈치가 없네 와, 진짜 빠지기 잘했다 나 진짜 아, 딱 해결이다 체크는? 이거 스트레이트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 그러네 망했어? 이거 6이랑 7이 나왔으면 나왔겠는데? 우리 포커는 망했어? 쫄리면 뒤지시든가! 이야, 벌써부터? 야, 축하드립니다 지금 조토피아 한 명 에이, 나 모르겠다! 조토피아 두 명 뭐 둘 중 한 명은 가시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야, 벌써부터? 난 뒤질게! 나도 응, 뒤질게! 노잼 둘이 얼마나 세지 않니? 뭐야, 못 떴어? 2, 4? 님들 뭐해요? 아니, 뭐해? 아니, 진짜 뻥카 뭐야, 진짜? 뭐야, 이거? 아니, 이걸 아니, 이걸 이렇게 우린을 때려버린다고? 아유 또 바로 돈 벌었어요 어? 이쪽이 페어 스트레이트라 이긴 것 같은데? 여긴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야 어, 미쳤네 와일드폰 아무것도 없으면서 개뻥어지는 거 아니, 미안한데 나도 저렇게 카드는 안 쳐요 괜찮아요 야, 이거는 이거는 나는 갈 수밖에 없어 개 미쳤다, 이거 이거는 나 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진짜 나야만 이번에 갈 수밖에 없어 처음에 연습한이니까 재밌게 치는 거지 어, 일단 좀 가볼까, 그럼? 아우카우 랜선 뽑는다, 빨리해 아, 진짜 빨리해, 이씨 랜선 뽑아봐, 랜선 뽑아봐 랜선 뽑아봐, 랜선 뽑아봐 어떻게 되냐? 아, 지랄 말고 빨리해라 난 진짜 폐가 좋은 편 어차피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맞아, 돈 많아 나 폐 좋다면서 폐 밖에 안올리네 왜 하는 거야? 이번 턴만 쉬는 거야 아니,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봅시다 어? 잠깐, 3배? 어, 나 이거 받아줄 수 있어 나는 받아줄 의향 있어 어, 나는 충분히 아니, 근데 이거 나 폐가 행운의 폐야 이거 해야돼 어, 행운의 폐? 어, 칠 땡이니? 칠 땡, 시벌 칠 땡 야, 우린 그렇게 적합한 영어를 해 아니, 이거 너무 의미가 깊어 이거 너무 의미가 깊어, 폐가 갑자기 구수하잖아, 포커가 아, 왜? 야, 뭐 젠통놈들이 등장만 하죠 야, 뭐 젠통놈들이 등장만 하죠 아니, 여기 배경도 되게 고급스러운데, 시벌 칠 땡만 좀 이거 좀 너무하잖아 와, 야, 삼나이아야 무슨 새끼가 데리고 왔어 와, 와, 다이야를 야, 나나코 이쁘다 음... 나나코, 나나코가 누구야? 이러면은 다음 카드 굉장히 보고 싶어질 거죠? 아, 진짜 보고 싶긴 해 좀 우마이하긴 해 아, 우마이하긴 해 아, 진짜로 아, 저 질발렌타임 누가 데리고 왔어 아, 뭐야 이거 뭐, 2천? 오, 야, 뭐 이렇게 세게 세게 가는데? 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근데 나 진짜 2패, 2패 무조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진정해 아니, 들어와 나 이거 못 져 나 끝났어 이제, 나 끝났어 아, 좋은패 떴나? 나 이미 끝났어 지금 아니, 난 죽어 좋은패 떴나 본데? 죽어 알파벳 순서가, 그, 스페이드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바이아, 하트, 클로버예요 아, 누나 이거 들어와도 되겠어? 괜찮겠어? 나와로 괜찮겠어? 어, 나도 괜찮은데 지금? 나, 진짜 괜찮은데? 난 죽어 어? 태가 안가기? 나 이제 안 괜찮은데? assum을 가 너, 너 저거 다이아 노리고 있었지 잠깐만 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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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비싸게 갑니다 더 비싸게?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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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말려든다 넌 말려든다 오랫댱 어, 야... 너 말려든다 어? 뭐야, 뭐야 왜 그래? 둘 다 미친거니?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저 2패 들고 안가면 하남자임 드디어 돌아버린거니 다들? 야 이거 진짜 세게 친다 너네 재밌겠네 아니 시작한지 이제 두번째 판이에요 아 가 왜 그러는거야 이렇게 세게가면 우린 뭘 먹고 살라는거요? 아휴 난 죽어요 난 죽어요 너가 죽을거야 이 정도면 일어날 때 됐어 오케이 쳐있어 왜 왜 машине 나와 pup 아 안돼 제이케이요? 아 X됐다 그렇지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똥팬데 갈 수밖에 없었어 아유 맛있었다 아니 취미스사 야 미친거 아니야 저거 의미가 너무 깊어 아 저거 좆밥을 들고 사는게 정말? 근데 웃기게 보자 의미가 너무 깊어 야 저걸 페어로 먹었다 저걸 페어로 먹었다 나도 페어에서 갈만 해가지고 간건데 근데 케어 페어만 할만하지 맞지 페 좀 섞어줘서 내 돈이 이래가 와 알아서 사세요 좀 돈이 이래가 나 나 벌써 술 한잔 구하게 했는데? 뭔 소리야 진짜로? 뭔 소리야 진짜로? 페 좀 봅시다 사람들 그냥 하도 아 선생님들 이런걸로 페 보으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페는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제가 400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일어나고 시작할게요 저는 아 예 그러시죠 저는 애매해갖고 일어나고 시작할게요 그냥 아 다음돈 가져오세요 저도 다음돈 가져오세요 아 예 예 예 그거 가지고 다음돈 가져오세요 금고 좀 갔다올게요 저 아 팻값이 좀 비싸다 400원이면 아 문아 유행카드 요즘 원래 비싸 아 야 이 정도는 아니야 유행카드였어 이거? 그래 유행카드 이 정도는 아니야 야 이제 좋은 패 드셨나봐요 벌써부터 올인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425원으로 올인한 건데요 425원 어? 저 잠깐만요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 죽고 싶어요 이거 하하하하하 아 저기 그걸로 되겠습니까 해가 되게 특이하게 나왔네 아니 통깡씨 예? 아니 통마담 좀 굉장히 과하네 전 아까 칠사 때도 그냥 했는데요 아니 누나 아니 누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야 그 750원으로 일어나면은 그냥 그런건 슥 이렇게 밀면 되는 건데 아아 아니 누나 나 또 뭐 얼마나 커다란 걸 거나 했네 그 죄송한데 그 정신 사나워요 두 여성분 아 죄송한데 뭐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런거에요 오빠 돈 좀 아니 그 여러분들 없는 것들이 더 분주하시겠습니까 아우완아 원래 빈술가 요란하다고 아이 참 말씀들이 심하시네 오빠들 나 이거 따면 안돼 알지? 하하하하 나 이거 따면은 애매해져 다 보자 친문 사나 가라 아아 나 진짜 자 다음패 볼까 나 죽고싶어 난 죽고 싶어 오빠들 나 이거 죽어야 돼 오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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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죽어야 5천 달러 다시 갖고와 나 나 진짜 죽어야 돼 가볍게 2천 올립니다 아 2천을 갖다고? 2천을 갖다고? 2천을 올려? 야 뭐 5천이야 야 4천정도 하자 나 개만했어 야 하오카오 왜 지금 여자들 다 일어나고 있잖아 너도 빨리 일어나 폐가 좋으신가봐요 나 나도 가 야 이렇게 재밌는 판에 빠지면 사람이 아니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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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어나 야 클럽인가봐 나 일어나 나 다리아파 나 일어나 아 따해진거봐 어 나 잠깐만 야 춤추는기는 없냐 아 A가 있네 A페어 파이큐 페어로 나눠먹는다 페어로 나눠먹는다 슬루엇이라 했는데 아 플러시구나 뒤도 안 불어보고 와 이게 플러시아 나온다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그대로 나가면 되냐 야 진짜 오빠들 오빠들 집 가지 말고 기다려 돈 가져올게 이거 역시 선수 선수를 알아본다고 저쪽 플레임씨와 제가 이렇게 먹네요 대사장 10억만 들려줘 아니 형님 그 10억은 X도 없으면서 이렇게 도박한거에요? 아니 한숨 돌아가서 내가 20억 줄게 진짜 형님 너무하신다 누가 보면 내가 형님 돈보고 이렇게 친구하는 줄 알고 아니 내가 2천으로 하니까 내가 안될거 같다고 내가 그러니까 천은 형수님 주고 2천 갔다고 말아 그랬잖아 총 만지면서 얘기하지 말고 하하하하 잠깐 내려놔 그냥 졸아 진짜 좀 너네 진짜 잘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리는 동기분을 제가 해드려야죠 하하하하 큰손들끼리 너네 큰손들끼리 우리 플레임오빠 올리는거 멋있다 오빠 나 뽀찌 좀 하하하하 아 진짜 짜증나 하하하하 저 총도 빌려 저기 총도 있는데 하하하하 내가 총 어디있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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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옥이다 이거 이거 진짜 지옥이다 아 그 음 일본 19 5 50 50 어 90 ант 야 지금 왈도쿤 손보이나 적어 이렇게 선히 떨리는 ال패에서 빼면 안되지 와 왈도쿤 이걸 빼 이걸 빼 트럭 이거 아 다음 토비가 설마 십 왈 어 코라우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죽길 잘했다 오오 미쳤다아아아 야 그거 진짜 타짠가봐 야 진짜 타짠가봐 아니 오빠 잘친다 야 7팔이었어 잘 빠진거야 이거 하하하하하 아니 오빠 오빠 우리도 돈 좀 줘봐 오빠 나 뽀찌 좀 오빠 아 여기 왜 이렇게 아녀자들이 시끄러워 그러게 말이야 조용히 좀 피시다 조용히 좀 미안한데 너가 제일 시끄러워 이 새끼가 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런가? 아 슬슬 오암마 준비해야 쓰겄다 예 형님 천천히 해 천천히 음음 천천히 해 돈도 많은 양반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자꾸 폐 보려고 하실겁니까? 아 나 폐값 또 올라가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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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돈 얼마 없어 이제 나 죽어 오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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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역시 저쪽 사장님이 나랑 잘 맞네 아니 잠깐만 오빠들 왜 이래? 오빠들 우리 부럽다니까? 오빠들 진짜 왜 이래? 난 우리 두 배로 올립니다 아유 통 크게 노시네 사장 아유 이 정도 통 크게 놀아야지 이 새끼들아 5천반이라고! 그거 자식 오늘 인건비나 되시겄어? 어? 뭔데? 뭔데 받아? 그래 놓고 콜만하네 어? 오빠들 진짜 아... 아... 아 뭐야 말을 해 말을 하라고 아 이렇게 큰 손들이랑 노는게 너무 힘들다 아우 야 이거 통이 너무 큰데 원래 돈이 많으면 여유가 생겨 아 그렇긴 하지만 또 아 뭐야 이거 아 빼지 말걸 아씨 아 개 같네 인생 이거 맛있어 와이어 진짜야 와이어 사장 와이어 사장 1억이야? 아니 분위기만 난 분위기만 채운거지 뭐 난 분위기만 올린거지 난 분위기만 올린거지 아 이거 이거 아쉽구만 아니 도쿤오빠 도쿤오빠 나 용돈도 부르지 아니 뭔 용돈이야 열심히 치면 얻는게 용돈이지 아니 도쿤오빠 나 용돈좀 주지 진짜 얘가 얘가 이뻐야 주지 하나씩 미워줄까 아니 이거 악마다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하나 놀아주려고? 이거 플래시각인데 플러시각 아니 오빠 나 올인도 가능해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 안좋았어 와 이거 죽기잖아 그래 우리 오늘 악마다 뭐한테 용돈좀 한번 줘볼까? 어 오빠 나 용돈좀 줘 진짜 아 자 야 용돈이 너무 큰데? 진짜 패가 좋은가 본데? 누나 뭐야 일어나 감사하다고 일어나야지 감사합니다 오빠 잘할게요 뭐야 10제이다 10제이? 4이? 오빠 나도 용돈 뭐야 나도 용돈 이게 안 나오네 2패 얻어먹네 야 아 진짜 간사해요 스트레이트 노렸는데 제가 이사로 이걸 스트레이트를 보네 개무섭다 저기 스트레이트 봐 군수건이 불안한거 봐 플레임 오빠 내가 애교 보여줄게 나도 돈 좀 아 귀여워 아 짜증나 아 청소자 진짜 청소자 야 이쁘다 멋있다 박효진 아 오늘 따라 날이 아닌가 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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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한다 박효진 이거 몰라요? 어 저거 몰라? 이거 일본어 더글로리 맞아 진짜 웃겨 박효진 아 역시 이래서 드라마를 봐야되는구나 박효진 그런데 왜 은근슬쩍 다들 콜하세요? 아 아 이 오빠 또 크게 넣었잖아 아 또 크게 넣네 아니 오빠 오빠 나 돈 없다니까 씨발 아니 야 용돈 하지말자 아 델로야 그래 야 니네들이 가진게 많으니까 여유가 넘치지 얘 화왔다 얘 진짜다 얘들아 건드리지마 얘 진짜야 지금 우리 신뢰가 안된다면은 천칩씩만 주십쇼 야 델로야 이거 가짜돈이야 그래 진짜 돈 아니야 델로야 이거 가짜돈이야 아니 델로언니 화내지마 언니 왜 그래 사이버 세상이 나에겐 전부라고 아이씨 여기에 세상이 있잖아 행체보면 그럴거 같애 언니 진정해 아 왜이럴까 저 언니 진짜 잠깐만 언니였어? 와 뭐야 아니 이거 아까부터 폐가 왜 저 지경으로 나오냐 잠깐만 아니 저 년 누가 데리고 왔어 아 미안 내가 내가 길거리에서 고용하긴 했는데 하하하하하하하 나 바이오 하자드에서 나올거같은 애 누가 데리고 왔어 무섭긴 해 오빠들 나 좀 크게 가도 돼? 아니 누나 누나 언니야 언니야 기다려봐 아니 델로언니 왜그래 진짜 언니 언니 나 죽어 이거 나 안돼 안돼 언니 진짜 언니 진짜 내가 따면 언니 호강시켜줄게 아이씨 크게 간다며 으어얽 으어어 으어얽 아니 아니 고랫써와 새우 너무 터지가 아니라 개박살라고 있는데 지금 refere thought 이 걸 ruth 있을 뿐이든 잠깐만 나이 어떻게 그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 나 또 죽어 아 나 돈만 내고 죽네 이거 씨 humble 아 ihая unnecessary 야 근데 이거 스페이더 누가 док 하하 아 이** 아니 미웅아 이걸 안받아요? 어 안받아요 어 나도 아니 저기요 어 죄송한데 재밌게 도세요 아 오늘 맛이 없네 야 다 조용히 해 지금 하고 하고 작업 당한다 이제 어 진짜? 아 이번엔 딸 수 있어 뭔 소리야 어 야 이거 구투면은 이거 끝났는데 아 빠지길 잘했네 빠지길 잘했네 여기에 트리플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누구나 구 있을 것 같은데 나 왠지 프라우스가 또 볼 것 같아 몇몇사람들 야 저 누나 없는다 저 누나 없는다 뭔데 뭔데 아 근데 한 명은 저거 봐줘야돼 악마담 오늘 기분이 좋나봐 예은이 금패 봐봐 용 던져 용 던져 이게 저에요 이게 응해줘야지 와 역시 역시 용돈 있는 사람이 야 카우야 빨리 죽어 인마 뭔소리야 나 딸 수 있다니까 아 형님 제가 돈가지고 지랄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님 와 이거 뭐야 오케이 최소호 프라우스 이거 제가 용돈 다 드립니다 와 진짜 야 이거 뭐야 야 트리플이 뜨네 저 딜러 미친년 누가 내고 왔어 잠깐만 이름으로 일 못할 줄 몰랐지 아 용돈 드린다니까 왜 다들 망설이십니까 야 이거 들어와야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들어가야돼 판정이 너무 커 이거 들어가야돼 저 구 들고있나보다 뭐야 어 크라우스 아 크라우스 들고있다 했잖아 아 진짜 야 내가 말했지 작업 당하는거라고 지금 아 죽었어야 죽을걸 아 그래서 죽었어요 친구들 두둑히 챙겨갑니다 내가 말했지 이거 아니라고 저쪽 와 저쪽 대부야 대부 화이트 예은사 화이트 예은사 아니 우리 품사장님 정말 멋있습니다 품사장님 대사장 전화좀 받아봐 대사장 뭐 형 형 돈 필요해? 나 10억만 더 빌려줘 봐 차용증 써? 차용증 우리 조금 더 과격하게 놀아볼까? 형 이름이 뭐였더라? 나 하우카우 자 받아주고 하우카우는 델로에게 돈을 빌립니다 하우카우는 델로에게 돈을 빌립니다 못갚을 시 10배로 갚겠습니다 못갚을 시 10배로 갚겠습니다 아 진짜 오빠 용돈 주고 뺏는거 그거 너무 서운하네 진짜 나 잠깐만 그게 놀아야죠 그게 그게 내가 나중에 더 큰 선물하기 위한 큰 그림이란걸 모르겠니? 아 진짜 그런거지? 나 서운해버렸잖아 오빠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 애들 돈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나봐 그냥 1000캐시 걸고 있어 이거 야 그냥 돈 찍는 시작인데 진짜 나 진짜 돈이 많아니까 야 저쪽에 저거 뺏어먹을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오케이 체크 이거 뜯긴다 아 진짜 제발 제발 어눈이 제발 야 이 나 맞고 개들아 하하하하하하 한번만 더 보죠 저희 한번만 더 보죠 아아 어깨 어깨 두드린다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다들 제 손끝에 주목하고 있군 나쁘지 않은 기분이야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야 인형 누가 구해왔어 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되었답니다 아 진짜 통과가 아니야 통과가 아니야 내가 패 하나만 더 보자 그응 내가 왜 내가 하나만 더 보자 내가 왜 어!? 어!? 야 야 마지막 화이트 비싸네 와 저쪽도 우리했어 얼마야 자, 맞아 아니 이거 뭐 요즘 게임이야 뭐 디에크 구매 왜이렇게 비싸 이거 아 디에크 시컬매 개 오케이 밤돈 개판 또 올려 드릴게요 아 감싸 와 뭐야 아 투패어 아이고 이러면 뭐? 저 높은 투패어네 이거 왜 확신도 안하고 들어오시나? 왜 이렇게 다들 엉덩이가 가벼우실까? 그러니까 안녀님, 안녀님 저희 대사장이라고 돈 빌려준 사람 있어 아니 다들 뭐 트월킹에 엉덩이를 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해 아 나 저... 왈도쿤 왈도쿤 저 일본이 날 붙었나봐 왜왜왜왜 너가 지금 개모임의 희망이야 아 지랄바 왜 갑자기 너가 저 토끼 무너뜨려야 돼 왜 갑자기 나 그냥 안전하게 치고 있는데 아 폐가 너무 안 붙는다 아니 아니 진짜 뭐 있나? 아 저 사람 어디 수색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왈도쿤 어디서냐 왜 다 아티클해요? 야 델로야 저 딜러한테 이 말 좀 전해줘 내 책상에 총있다고 아 그래 야 그거는 쟤도 그냥 보면 보일 거 같은데 아하하하하하하하 왜 오늘 날이 좀 아닌데 아니 저 딜러 진짜 저 패고싶다 진짜 딜러 누구야 저 패고싶다는 좀 너무할 거 아니냐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폴리곤이야 저거 닥쳐 그런 말 하지마 아하하하하하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아이 뭐 체크를 하나 선수들끼리 우리 뭐 두 번째 패는 이제 여러분들 추가 결제가 있는 거 아시죠? 아하 추가 결제 어? 뭐야? 오케이 좋아요? 어? 아니 잠깐만 너무 세게 달린다 오빠야 맞아 오빠야 받아줄게 댐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자신있나봐? 어 진짜 자신있나봐? 어 너 자신있어? 야 너 A 패오지? 어? 뭐야 이거 딜러야 자신있어 진짜? 오빠 물어봐 팡 아하하하하 오빠 나 몰라 형 세게 친다 형 세게 친다 오빠 나 물어봐 어 오케이 알았어 오빠도 일어날래? 살짝 밀어주면 되잖아 어? 어? 우와아 트리플 너 진짜 자신있는거야? 잘했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아이 뭐 딜러야 붕어쳐야지 아 진짜 딜러야 딜러야 까부러 치는게 아니야 이거는 아 왈사장 오늘 짝짝 붙는구만 아이 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친구 되게 잘한다고 하길래 데려온건데 아아 아 죄송합니다 되게 잘 치는줄 알았는데 얘가 알고보니까 걸엄베이였네요 걸엄베이였네 아니 아 근데 진짜 잘친다 너네 아니 잘뚜는게 아니라 왜이렇게 잘 떠 이 개새끼 그러니까 잘 못나는거야 아니 나 투 아니 나 8페어에다가 8 아니 팩값 올려야지 아하 제발요 오빠 제발요 아 뭐라구요? 팩값을 올려야 된다고요? 아 그럼요 아유 좋아 절사장 아이 절사장 절사장 덕분에 이걸 깨눻게게냈 나 절사장에 절 있다고 했어 그 내 앞에있고 너 내 오른쪽에 있다 지금 아 이거 나 절사장 난 난 올릴만해 난 올릴만해 나 이 방 못하겠어 여기에서 못하겠어 밖에 안 해봐 왜왜왜 아니 그래 돈 돈을 지르고 와 비옥밥을 진짜 와 A랑 K나왔다고? 아 나 진짜 욕받을 못하겠네 진짜 아니 누나 개 억울한게 뭔지 알아? 안 돼 좀 싸울만하게 패 뜬다? 그러면 더 높은게 나와 개같은게 자 크게 갑시다 크게요? 2천? 아 뭐 좋아요 4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플레이니까 나만 안 일어나 아니 안 일어나 그래 나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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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좀 천천히 가자 가랑이 찢어지겠는데 오케이 하아 가뜩이나 우리 돈 없어감도 더 잘 찢어지는데 오? 에? 아 망팀 이거 진짜 아니 야 진짜 개많게 야 쟤 뒤로 누구야 진짜로 어? 나는 망팀 아닌 것 같은데? 솔리베 몇 sagenじ 이대로 그냥 다 보자고 어 폐가 좀 안 나오셨나봐요 OK JK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짚 쥐발! 뭐야? 뭐야? 쿨하우스? 쿨하우스 된다고? 어. 허우크 개사기네. 근데 슬픈 게 뭔 줄 알아? 저 형. 아니네. 그래도 많이 데려가네. 야, 큰 돈도 저거네. 많이 가져가네. 야. 이길 만했다, 저건. 진짜 개사기네. 야, X됐다. 지금 돈으로 찍어놓을 사람 한 명 더 생겼다. 아, 진짜. 아, 난 나쁘지 않았어. 난 들어갈만 했다고. 아, 진짜 델러 언니, 우리 어떡해? 야. 질러 된 거 지금. 야, 진짜. 와, 이거 참. 아, X봐. 아이, 나 이 딜러 마음에 드는데? 맛있게 주는데? 아, 진짜. 아니, 일단, 일단 개짜증나네. 아, 맛있게 주는데? 저희 좀 살살 가면 안 될까요? 저희 뭐 돈을 못 내요, 이거. 악마담, 미안해. 아니, 불타는 제발. 이제 악년이 전화 안 받는다, 이제. 아니, 잠깐만. 메이즈를 띄었다고? 아이고, 뭐 어떡하나. 나도 두 배로 띄어야지. 설마.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제가 지금 칩이 678원밖에 없거든요. 아, 예, 예, 예. 나 이거 폐 안 보고 올인한다. 나 이거 폐 안 보고 올인한다. 잠깐만, 폐 안 보고 올인하면 심리가 안 돼. 어, 나 폐 안 보고 올인한다. 그런 걸 안 해? 아니, 저거 심리전이 안 돼, 저거. 아, 진짜. 이게 바로 포커의 묘미지. 나 진짜. 아니, 그 옆자리에 너무 시끄러워요, 빨간머리에. 아, 진짜 이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 돈 없으면 여기 꼭 저기 해장국 한 그릇 하고 집 가야지. 이게 왜 여기서 또. 죄송해요. 해봐. 어? 어? 와, 진짜. 아, 저 딜러. 저 딜러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괜히 죽었네. 아, 오케이. 아, 죽어. 오케이. 체크. 저희, 저희 돈 없어요. 체크 좀, 제발. 아니, 저 딜러 뭐하는 자식이야, 저거. 어? 아. 아. 아니, 저 딜러 이 지랄 거면 혼자 가서 블랙잭 하라 그래. 공감아. 왜 그렇게 화를 내. 너가 그렇게 꽃꽃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형으로서 참을 수가 없구나. 아, 우리 옆자리. 야, 옆자리 시끄러워 왜 이렇게. 돈 없는 것들이 진짜 시끄럽다니까. 돈 너무. 오케이, 보고 가자, 보고. 어, 나는 빠지겠어. 내 패 뭐야, 근데? 오, 투패요. 제발, 제발 2대5 가자. 2대5만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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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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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방 게임이야. 이게 섹스지. 와. 대박. 아니, 진짜. 아, 잘했네. 아, 잘했네. Q2패어로 이겼어요. 잘했네, 잘했네. 어, 잠깐만. 얼었네? 야, 나 개 웃겨. 이게 섹스지. 얼마나 깊었으면. 아, 그니까. 얼마나 깊었을까. 아니, 잠깐만. 아니, 거기 예은씨. 나 돈 벌었는데 뭐. 아직도 걸뱅이야? 아, 언니 왜 그래. 우리 기억 나? 아, 뭔 소리야. 예은, 예은. 카드 불어. 제발. 왜 그때. 아, 나도 좀 이제. 좀 보면서 할란다. 아, 이거, 이건 뭐. 나도 이제 좀 보면서 할란다. 너무 세게 달렸다. 아니. 아니, 근데 시작 500원 나쁘지 않은데?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뭐, 거짓 아니고 뭐, 돈도 없나? 아, 옆자리 왜 이렇게 자꾸 울어. 악마당 그만 울어. 죄송해요. 야, 이거 망했다. 아, 진짜. 저 누나 근데 진짜 억울할까 봐. 아, 진짜. 아, 왜 그렇게 안 알고려. 천천히 해. 아니, 근데 지금. 지금, 잠깐만. 우리 악마담 지금 얼마 가지고 있지? 2700K? 우리 일단 2700 저거 일어나게 한번 만들어 줄까요? 아이, 왜 그래요. 오빠들 왜 그래. 아, 나 오래 놀고 싶어. 오빠들이랑. 아, 나 진짜. 아, 위험하다. 아이, 난 이번 판 죽어. 아이, 조금만 더 보고 싶다. 악마담 정말로 조금만 더 보고 싶은 거야? 아이, 오빠들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우리 친했잖아. 우리 같이 몇 판 뛰었잖아. 뭔 소리야. 저 양반 벌써 휴대폰에서 악녀 전화번호 삭제했는디. 조금만 올리자고. 아, 저는 안 할랍니다. 어, 뭐. 일단 조금 받아들이죠. 아따, 이 양반들 따라가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왜? 야, 저 둘끼리도 놀라 그래. 우리가 왜 껴, 그걸. 캬아아. 뭔 소리야. 저 둘이 같은 팀인데. 얼마. 얼마. 이? 야, 근데 빠지길 잘하네. 아, 괜히 죽어 되네. 체크만 해야겠다. 하하. 진짜 시발. 다들 카드 보느라 바쁘구만. 조금만 더 올려볼까? 조금만 더 올려볼까? 조금만. 아하. 저기요. 조금만이라네요. 아하. 나에겐 조금이야. 응, 뒤져. 아, 괜히 죽었나 이거? 에라, 모르겠다. 어, 난 뒤져. 누나, 일어나. 이건 붙는 게 아니야. 누나, 어차피 2천으로 단판 하지도 못해. 빨리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자, 마지막 패 들어갑니다. 아, 빨리 해볼걸. 나이스. 아, 난 진짜 잘했어. 하하하. 진짜 너무해. 아, 근데. 오가아 너도 일어나. 저, 다음 판에 돈 채우고 올게요. 아, 잠깐만. 나 저 새끼 때문에 힘들어. 돈감이지. 홀. 18. 원패어. 제이팔. 원패어. 그렇지. 아, 이거 할걸. 나 2패어인데. 내 죽었지? 나이스. 야, 저거 패어로 먹네. 아, 저쪽이 제이네. 하필. 나 이거 패 좀 봐줘. 와, 뭐야. 와. 하하하하. 진짜. 저걸 지네. 이걸 줘? 아니, 내가 18인데 저쪽이 제일, 잠깐만 나 점점 화가 나는데 지금. 야, 도움이 올라오는데. 참아. 참아. 어떻게 해. 뭘 그렇게 세게 하나. 아, 아니. 딜러. 아니, 딜러 진짜 죽일까. 왈사장. 아주 좋은 말을 했어. 여유롭게. 사백. 아니. 어, 사백을 올린다. 아니, 요즘. 게임 DLC 존나 비싸. 아, 진짜. 먹고살기 딜러 게임드네. 오케이. 받아. 아, 원래. 돈 많으면 여유 생겨. 죄송한데 다음판에 딜러 교체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아, 왜요? 딜러 새끼 진짜 밥길 조심해라. 딜러는 죄가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질러는 게 죄가 없어! 우와. 야. 딜러 패턴 죽인다. 저러스. 이번 패 너무 재밌겠는데? 오오. 야, 딜러야 밥길 안 조심해도 되겄다. 아이고. 뭔 소리야, 이거. 진짜 문. 아, 뭐. 어차피 뭐. 여유 있습니다. 안 돼. 한 번 보자고. 한 번 보자. 와. 진짜 지랄맞네. 진짜. 개무서워서 못 지겠다. 저, 악마담 괜찮은 거야? 갑자기 죽었어? 왜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어. 진짜 담배 피러 간 거 아니야? 진짜 담배. 담배 바려서 피신 거야? 베스트. 오케이. 받아. 배달 오셨나? 음. 이거 뭐야. 아. 마지막 패가. 나는 나올 만하다고 생각해요. 가자. 마지막 패. 한 번 봅시다. 마지막 카드 봅시다. 아. 마지막 카드가 이렇게 떠주네. 왈 사장.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 뭐.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유감이야. 아. 이게 좀. 마지막 이렇게 안주네. 하하. 나의 비장의 카드를 보여줄 순 없지. 아. 심리전 좋아요. 얼굴 왜 이렇게 때리고 싶지? 저는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돈 많다. 오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나 왜 달렸는지. 오빠. 돈 많아? 나 왜 달렸는지는 알려줄게. 이거 얼마야 지금? 이거 3만 얼마 정도? 플레이님이 지금 내 두 배야. 음. 야. 어차피 저쪽에 올려. 콜마 하자. 깨달아 버린거야? 어차피 저쪽에 올려. 깨달아 버린거야? 아. 이번야말로 소박하게? 아이. 뭘 소박하게 해요. 아이. 뭐. 안올리면 내가 올려야지 뭐. 아. 나 진짜. 뭐야. 야. 테루야 왜 개겨. 테루야. 테루야 왜 개겨. 테루야 왜 그래. 테루야 왜 그래. 갑자기. 아. 말로 해. 왜 그래. 갑자기 왜 화를 내. 아니 해봐. 나 화낸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즐거워. 아. 진짜 제발. 가자 가자. 아. 대사장이 기분이 좋다잖아. 와. 올려 버려 그냥. 아니. 좀 보면서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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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왜 이리 기분이 다운돼 있어. 무슨 일이야. 세이썕 대기. 야. 배값 비싸다 좋다. 아. 배값이. 천원이네. 가자 가자. 야 이 씨발 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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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셔 돈 없는 사람은. 아. 아.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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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짝짝짝. 짝짝.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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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다들 말이 없어짐. 하하하하하하. 다들. 다들 말이 없어지네. 다들 진짜 조용해졌어 갑자기. 하하. 하하. 아. 김델로. 객기 그만 부리라고. 죽어. 이야. 어떻게. 펜거. 이지영이. 이지영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뭐야. 여기. 여기 돼지바는 누구야. 돼지코. 빨리 말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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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최소 최소 프라우스 급인데 어 내 이름은 김용규 프라우스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친구 에라 이 씨발로마 와 뭐야 야 어차피 우린 할 것도 거의 없네 야 5천원이나 돼? 아휴 난 죽어 아휴 전 죽어요 무서웠어 죽었어? 아휴 씨발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이번만큼은 나도 아닌 것 같다 와 KJ다 아 아 쟤 원페어네 지금 아 안돼 마운트 노리고 있구나 와우 아 큐구나 아 씨바 원페어 야 쟤는 오늘 카지노 부금 틀라고 하는 것보다 야 김용규 내가 개기지말라 했지 야 쟤가 뭐 아니 저 딜러새끼 아니 오늘 폐 왜 이따구로 줘요 자꾸 아니 딜러 아니 델러언니 왔어 딜러님 델러님 델러 아니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나 이제 언니 다시 보여 언니 아 언니 어디갔는지 소문했잖아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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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걸베이 됐어 언니야 아 그래 왜 이제 왔어 언니 기다렸잖아 아 지금 막 손이 덜덜 떨리고 화가 나고 막 그래 아 왜 화가 나 갑자기 아 옆에 있는 양반 계속 올려 아 몰라 나 야 이렇게 간 거 야 나 그냥 일어나고 시작할래 몰라 와 니가 일어난다고? 난 죽어 아무것도 없나부터 니가 일어난다고? 죽어 왜 받아줘 아 난 죽을까? 아니 뭐 뭐 씨바 할만하지 않을까? 고맙다 어 니가 일어나면 난 빠져야지 아니 첫패도 안 봤는데 죽긴 좀 그래 아 근데 갈.. 나도 갈만 한데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난 너무 멀어 내패 아니 언니 리셋하자 우리 난 내패가 너무 멀었어 어 리셋 한번 하고싶다 언니 엄마 우리 리세마라 해야돼 지금 그래 리세마라 해야돼 진짜 이 개새끼들 진짜 아니 가진 게 없으니까 리세마라 하자는 거 아니여 이거? 자 한번 보자 폐는 봐야지 않선나 유전무제 유전무제 어우 와 진짜 씨바다 이거 와 고통 언니 나 ㅈ됐다 이거 이건 선 넘었지 너무 멀어요 여러분 너무 멀어요 내가 이길려면은 이거를 떠야되는데 그건 너무 멀어 아니 할만하면은 개망하고 또 시작 또 시작돼 아니 어떻게 고맨 되게 멋있게 일어났는데 650명 650명 뭐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콜 콜 뭐야 뭐야 되게 멋있게 일어났는데 아 좀만 줘 언니들 아아 좀만 언니들 언니들 나 돈 나 뽀찌 좀 뽀찌 좀 뽀찌 좀 아 아 어 잠깐만 어? 싸한데? 에헤이 아 그래 토카 어차피 뭐 여유있어 그래 그래 뭐 이중 하나는 탈락하거지 어 어 저 탈락입니다 진짜 애매했다 그만해 어 잘 죽었어 아니 괜찮아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이거 떴으면 나 진짜 억울할 뻔했어 아니 근데 뭐 하나가 안 뜨냐 아 그럼 제크하고 개 새끼야 아 나 했구나 에이 아 에이 원패어 제이집 제이집 투패어 야 아 진짜 돈이 아니에요 다 진정해요 진짜 돈이 아니에요 잠깐만 나만 걸뱅이야? 너도 걸뱅이야? 와 이거 나 진짜 갈만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아니 악년아 예림이었네 그럼 생각보다 잘 먹네 예 그럼 그럼 아 되게 부럽다 부럽다 그러는데 아니 악년이 악년이 이쪽 반영에 들어왔구만 아하하하하하 저기 저 파란머리 한 번 아무것도 없는데 악년이 아 아 누구시지 언니 누구지 아니 회장님 아 회장님 내가 진짜 잘할게 회장님 아아 그 델로 아 그런 애가 있었긴 했지 아 아 조용히 레이즈하지 마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아 이걸 들키네 아 아 왜 왜 왜 뭘 왜야 뺨 따고 갈겨 벌라 야 통강아 거기 있는 총 좀 빌려주라 아 나 진짜 쏘고 싶다 야 이거 총알이 없어 어 하하하하 여기 미안한데요 나만큼 꼰 사람 아니면 화내지 마 하하하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폐 내가 너보다 꼴 왔는데 아니 아까 풀하우스 하나 주고 나 혼자 지금 쓰레기만 하고 야 이거 폐가 왜 이러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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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잠시만요 하하하하 아 조금 begg elders 하하 자 그 노크는 문에다가 하시고 그쪽 두개골에 해도 되나요? 하아 진짜 야 토크아 그 총 좀 주면 안되냐? 이거 총알 없다고 배워보시네 아니야 그냥 손잡이로 내리찔게 아 노크할라고 제발 이거는 안됐다 야 나 낳고 뒤질래? 이건 안됐어 안됐어 야 뭐야 이거 이게 이렇게 나오네 아 나 왜 죽을냐 진짜 이건 죽을길 잘했어 체크 체크마자 자 조금만 더 갈까? 아 저쪽은 패가 좋다니까 나 이거 지금 배팅하는 거 보고 있는데 나 이거 그냥 단판에 참여하면 바로 올인 되겠다 아하하 어 이거 굴하지 않을까? 야 너 풀며 든 거야 딜러가 티백이었는데 나이스! 구하였다! 어 투십이었네 아 프레임 이거 유부로 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아 용돈 잘 가져가라고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네 씨발 부럽네 야 왈도쿤 말 걸지마 갑자기? 아ㅏ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돈도 없는 병신같은 게 굴러가지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노푼형 얼마있는데 저런 소리 듣는 거야? 마 만.. 만 삼천원있는데 아 만 삼천원있는데 아니 슈밤 나는 그럼 대체 뭐야? 아니 20K 아니면 뻗지지니까 아 오케오케 알았어 알아서 어허 오빠들 하하 아니 잠깐만 형 나 이렇게 가면 나 바로 올인이라니까 가자 문이 없어 어 아 슈밤 나 나 ATM기기 아니라고 아 저 일본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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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본인이라 하면서 욕하면 좀 이상하잖아 미친놈아 한국사람은 한국놈이라던데 만말이죠 천천히 나도 너희를 오늘부터 김치보이라고 부르겠어 어흑 낙정 맛있게 가네 네 보자 야 저 바로 장기 탈리러 갑니다 재밌는 게임 되세요 안전하게 하겠다 재밌는 게임 되세요 빠질때가 맞아 저럴때는 설마 아 역시 할만해 할만해 여기에서 스트레이트를 노리는 병신이 어디냐 그거 노리는 사람이 있었나보네요 엄마 사례 들렸어? 엄마 아들 곧 부자돼 나름 받을만해 이거는 누나 분명 방금판 벌지 않았어 왜 원점이야 나 돈 내니까 다 이렇게 되네 원래 남자는 크게 가야하는 법이야 맞아요 맞아요 다음표에 뭐 나오냐 제발 구 나오지 마라 잠깐만 이거 스트레이트 나왔겠는데 이거 누가 9랑 갖고 있으면 잠깐만 나 또 억가당해?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어디 한번 보자 오케이 체크 아 이거 재밌겠다 아 큐 큐 한패 두패어 와 델타 와 델타 와 델타 이야 성공했네 떼사나 딜러 어디서 하는지 조사 좀 해야겠다 아 진짜 어디 걸뱅이 앉아있어? 저거 누구야 와 2천 야 이방클럽 가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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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 나요 언니 와 이거 무서워 예은 카드 불어 아 아 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언니 뭐야 뭐야 델타 왜 이제 왔어 아 잠깐 쉬다왔어 어 델타 왜 이제 왔어 아 우리 뭐 재밌게 하자고 이건 좀 예은이 죽을 것 같은데 좀 살살 갑시다 아 나 여기 나 여기 니 자리 재피하잖아 아 언니들 진짜 나 예은이 죽어 예은이 죽어 야 재밌네 이거 잘주네 진짜 아이 그걸로 무슨 레이즈야 오 역시 야 이게 부자들의 삶 뭐 가야지 야 콩강아 500 올리는데 걱정이 없다 야 아니 대만 뭔소리도 이제 게임 꼈잖아 악마당 인생 역전을 할 때가 왔어 아니야 제발 부자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내가 돈 더 난데 풀사장 왜 이래 진짜 체크 알 수 있어 이 돈의 주인공은 너야 악녀님 매겨주기 합시다 악녀님 매겨주기 아니 우리 뭐 돈벌자고 게임하는거 아니잖아 풀사장 믿고 가 풀사장 믿고 가 자 가자 가자 정신차려 악마당 더 큰 돈을 위해선 더 큰 투자가 필요한 법 오빠 오빠 왜 그래 우리 즐거운 아씨 풀사장 게임할줄 알아 풀사장 게임할줄 알아 적게 치자 저형 갑자기 왜이렇게 거짓했냐 그만해 여러분들 재밌는 게임 되세요 아 재밌는 게임 되세요 재밌는 게임 되세요 아 아니야 와 공패 미쳤다 ㅅㅂ 오빠 나 믿는다 난 진짜 악마담이 날 믿어줬으니 나도 일어나야지 와 와 오빠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뭔 상황이야 야 너도 일어나 큰 돈을 가지고 싶다면 일어나야 하는 법 부서져도 일어나 난 나는 올인이야 어차피 나 어차피 잃을거 없어 왈도쿤쿤 왜케 없냐 나 900원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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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블러핑인거 아니야 나 9J 아니 왈도쿤 미쳤다 와 이거 마지막 거 와 와 이거지네 플러쉬 플러쉬 잠깐만 뭐야 나도 플러쉬인데 와 와 아 맞네 어 플러쉬네 아 나 다른거 맞구나 플러쉬가 있었는데 야 이거 칠투리클 어차피 플러쉬 죄송한데요 판만 밑으로 다 아가리 해주세요 아니 독근영 저희 말 못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재미로 칠건데요 뭐 와 이게 플러쉬가 나오네 기가 막힌다 와 이거 진짜 플러쉬가 나오네 나 플러쉬 안 봤어 나 다른거 봤어 근데 나도 플러쉬였거든 응 근데 형이 나보다 조금 더 높대 봤어 형은 스페이드야 미안한데 나도 스페이드야 형 애초에 플러쉬는 똑같은거야 형 그래서 반반 나눠 먹은거 아니야? 저 형이 저 형이 얼마 못 걸어가지고 내가 나머지 돈 다 가져온거 음 아우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악마담하고 또 플러쉬 또 모여 똑같이 뭐라고요? 적게 걸었다고요? 이제 많이 걸게요 난 죽어 걸어 아 아 잘 죽으시네 난 이제부터 많이 걸어? 야 오늘 진짜 날 아닌가봐 야 근데 저 형 개옥경기 문제와라 아까까지만 해도 얘들아 살살 가자 될래야 그거 블러핑 아 블러핑 애들 점점 더 걸려 나 너무 좋게 나왔거든 그거 아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없게 나와 내가 전부다 나 이것만 보여줄게 와 뭐야 와 근데 진짜 갔으면 죽었겠다 진짜 갔으면 죽었겠다 이거 왜 다들 말이 없어 왜 다들 죽은거야 형 나는 재밌어 지금 3만 미트로 아가리 닥치라고 해서 조용하셨습니다 그러면 2만 선으로 내려드릴게요 아니 그래요 그럼 나도 좀 목소리 좀 높여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아이 농담이었죠 농담 진짜 오빠는 왜 그래 블러가 진짜 나 안티팬인가 봐 아 아 저 앞에 안경 쓰신 분은 아직도 레이즈를 하고 계시네 이제 판뚜이 적을 지언정 레이즈는 끝나지 않는다 그 사장 당신의 그 의지양양 받아 드리겠 아 진짜 왜 그러니 아니 첫팬데일 개이 죽어? 이거 가격 너무 비싼데 아이 이러면 나도 죽어 있는게 아 왜니 죽어대 여기 전쟁 났어? 어 롤라톤 쏘잖아 이 새끼야 아 총은 그냥 약하게 쐈어요 약하게 아 잘 죽었다 아 나 났고 개 패고 싶다 왈사장 용돈 좀 줘 아 뽀찌 좀 드려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사이 좋았잖아 알았어 알았어 나도 형 나도 형님한테 좀 빵게 있으니까 드릴게 드릴게 빵게 드실까? 나도 고마워 올려줄게 올려줄게 못 볼 것 같긴 해 나 이번 똥패야 나도 기대 안해 와 제이큐 에이가 있네 와 진짜 나 이거 죽지 말걸 이거 누구 K 있나? 나 좀 채워줘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버렸어 그래 우리 플랭님 가져가셔야지 오케이 용돈 올려 야 이거 이래놓고 저 둘 중한테 케이스맨 배신잖아 야 이래놓고 이제 어? 야 그냥 뒀어 미친다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이렇게 너 혼자 떠들어 아 아킹 하하하하 왜 다쳤냐 아니 저 폴사장 어떻게 다 나갈게 아니 아니 우리 조용히 해야되데 오아 이렇게도 미안해 미안해 너 혼자 떠들어 거기 붙어 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한 다음에 저희들끼리 판 새로 만들죠 야 씨바 나도 한번 벌었다 이제 나도 한번 살았다 이제 그 서운하게 아 모네 어떻게 조토피아 자리 좀 닦아 놔야 하나? 저걸 협박을 해 뭐야 이거? 아까부터 패 진짜 치안하게 나오네 나 이거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잠깐 누나 설마 조금만 조금만 안되겠다 우리 악녀 누나 용돈 좀 줘야겠네 자 가져가 왔어? 근데 난 죽을래 아 제발 죽지마 아 이거 누가 봐도 플러시 누리싸움 너무 많아 플러시기네 이거 와 이거 재밌는 게임 되세요? 야 진짜 이제 재밌는 게임 되세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누나 누나 들어와 들어와 프라이터 아니면 플러시거든? 들어와 들어와 돈 다 줄게 내가 진짜? 진짜? 어 걸어 걸어 아 이거 갑자기 육을 주면 얼고싶으면 걸어 갑자기 고장났는데? 진짜? 나 내 패 알려줘? 싫은데? 아 시발 싫은데? 아 뭐야 왜 체크해 야 돈 많나보다 어? 와 이러면은 아 들어가고 이거 K랑 10이 있는 사람이 있나? 아 누나 돈 진짜 누나 가져가 오빠 아 Q3 원패어 원패어 아 아 그때 너무나도 스틱풀판이라서 이거 뺐어야 됐어요 맞아 맞아 이거 안 돼 안 돼 들어가도 싫은거다 어 이게 저 누나가 그냥 아깐 더 맞아 맞아 아 질러 죽이고 싶다 와 이거 왜 이래 나한테 그럼 이제 다들 돈 좀 쌓았는데 이제 뭐 500으로씩 갈까? 너만 많아 지금 맞아 너만 많아 지금 형이 나보다 많아 이제 나깐 돈 좋잖아 뭔 소리야 나 난 죽어? 난 500정도 갈 수 있잖아 어 올릴거면 난 죽어? 아 올려? 올려? 올리면 난 죽어 아이 뭐 몇 K도 아니고 그냥 500인데 아니 진짜 올려? 진짜 올려면? 아니 누나 방금 돈 줬는데 그렇게 꼴게? 아 아니야 악마다 나 좀 도와줘 뭐야 옆에 또 있네 옆에 또 있네 저 분 또 오셨네 저 분 또 오셨네 잠깐만 저 폐사장님은 분명 명품이었는데 갑자기 보셔야 오오오 야 나 이거 안 할래 아 진짜 아니 분명 플레인이 혹 명품이었는데 갑자기 세탁소에서 가져온 걸로 변했어 세탁소에서 가져온 걸로 변했어 세탁소? 괜찮고 그거야 저거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시발 뭔 소리야 아 나 이거 폐 애매한데 아 딜러 개새끼야 딜러가 너무 맛있게 친다 얘 여러분들 재밌는 게임 되시고요 야 개새끼야 너 어디감도 레이스가 올리고 오오오 오오 으음 모모 마 Tran 에콤 어 있겨라 바지까랑이 찢어진다 아 진짜로 아 아 아 이걸 또 가 아 가 가 가 일단 보자 아 쫄라한테 뭐지 안좋다고 일어나 이 새끼 왜 이래 뭐 해봐 와 c 내고 설마 누구 그 큐 케이 있는 거 아니지 어 난 죽길 잘했다 이거 a 가 누가 한 명만 있어도 게임 터지는 되요 나는 내가 보게 스티 누구 있다 스티어 있을 것 같다 스티스 껀 스티다 야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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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야 지금 가보다 도가도 너무 냄새가 없어 블러핑 일수도 있어 그가 더 넣었을 텐데 너 대놓고 스트로 하는거 광고하고 있는데 아 아니야 야 아니야 이거 원래 악녀 누나가 있을 때는 집 안짜거든 집 봐봐 안짜잖아 도용하잖아 안울잖아 저거 와 뭐야 와 이거는 뭐 야 씨 근데 꼭 이런게 안 나오더라고 10 j q k만 나와서 꺼놨는데 k만 도용하시면 돼요 빡빡은 배씩 그려야 해 가서도 죽었겠다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k 나왔으면 끝나야 돼 이걸 받아줘 Warner k가 있다 어 제이제이네 와우 프라우스 와우 생화함 다 와우 진짜 내가 다시 말랬지 와 3만선 돌파했네 유리와 기여 와 3만선 돌파했네 야 아니 악년이 아까 이거 딴 거 다 어디갔어 아.. 저기.. 기부했지 재밌다 재밌다 일본인 호빠가 가지고 돈을 좀 많이 써 호빠 나 다음에 또 놀러 갈게 아가씨 언제든 오세요 300원? 갈마하지? 그래 그래 가 나쁘지 않은데 형님들 나 새 출발하러 갈게 저거 뭐야 아이고 거 팬은 보셨어? 아 이거 그냥 지른 거지 저거는 야 난 이거 아니야 가서 해장국이나 한 거 타슈 난 이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이거 어.. 오케이 용돈벌이 좀 하세요 나는 용돈 안 주고 싶은데 아니 그래도 나 풀사장이 나 많이 챙겨줘가지고 난 따라가죠 아 풀사장 어 뭐야 아니 잠깐만 갑자기 쎈데 이 기사람들 잠깐만 손님이 두분인데 누구 뽀찌야 이거 누구 뽀찌야 누구 누구 뽀찌야 이거 아 누구한테 줄려나 이거 오? 아 오 뭐야? 5,3,4? 와 이게... 5,3,4 뭐야? 이러면은... 아유... 아니 5,3,4가 많이 되냐고! 잘 먹겠습니다! 나 2,6인데 씨발! 엄마, 덕훈이 형 왜 더듬어? 아, 용돈 많이 주려고? 용돈 많이 주려고? 너무 좋아! 끝까지 흠... 용돈 많이 주려고? 아... 나가리다... 가오 형! 가오 형! 가오 형 남은 돈 그냥 질러 그거 애매해져 다음판 아 그래? 어린이 어떻게 아냐 근데? 어? 배팅 또 하면 돼! 아니 용돈 주려고 좀 많이 올려줬어 에? 데로야! 어? 우리 디코방 채팅창 봐봐 디코방? 흠...흠...흠...흠...흠... 뭐? 뭐야? 어린이 된거야? 너 왜 안 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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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했으면은... 어? 뭐야? 야...어? 스트레이트... 어? 67? 와... 67 스트레이트... 미친... 와... 죽길 잘했다! 나 이거 작은 스트레이트라 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죽길 잘했다! 와... 이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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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일사장 오늘도 포비 아주 그냥... 짱나네! 죄송한데 저... 저 4만인데요... 말거리지 마세요... 아... 3만 2만 딸이가 죄송합니다... 저희 한번... 저희 이제 덩치들만 남았는데 좀 크게 크게 가볼까요? 어... 싫은데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철하네요... 싫어할게... 싫은데요... 어... 싫은데요? 아니... 밑에 있으신 분들도 같이 쳐야지... 혼자 치면 되마... 맞아... 체크 맞아... 오케이 체크만 해... 그래 그래... 아니... 예은이 왜 말이 없어... 아니... 아니 언니들... 우리가 있을 때 체크를 해야지... 씨발... 니들끼리 있을 때 돈 넣어... ㅋㅋㅋㅋㅋ 뭐야... 체크만 해... 체크만 해... 체크만 해... 그래... 기다려줘... 기다려... 체크만 해... 아... 진짜... 저기요... 나는 배팅 좀 할게... 야... 잠깐만... 하오카오 돈 없다는데? 어... 충전해 와... 충전해 와... 충전해 와... 누가 진짜 사야 하는 거야 이거? 그래... 아... 아예 없어? 어... 없다는디? 아유... 나갔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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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만 더 하자... 에잇... 아... 어... 아예 없다고? 어... 아예 없다는디? 아니... 아니... 밖에 나가서 본거야? 아니... 지금 나가보게... 아니... 방을 다시 팔까? 여기... 좀... 좀... 좀 파자... 3600원... 나 딜러가 싫어... 야 이거 3600원이면 우리 이거 1000원짜리로 해야되지... 딜러 없는 방으로 다시 파자 그럼... 그럼... 직접 나눠주는걸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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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직접 나눠주는 사람이 욕먹어야 돼... 뭐... 아 건성없지... 오케이 오케이... 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여기 딜러가 좀 이상해요 이거... 아 맞아 딜러가 좀 이상해... 이거 내가 그때... 이거 주작 포커야 이거... 와... 나 25000원 잃었어... 15000원 날림... 진짜 딜러새끼 진짜... 와... 죄송한데 3만원 벌었는데요... 반드시 죽인다 내가... 야... 나 기분좋은게... 나 그래도... 안 꼴았다... 어... 딜러새끼 내가 반드시 죽인다 진짜... 진짜 죽인다... 저... 일본인 내가 죽인다 고로수... 갑자기 난 왜 죽여... 아유... 달달하게 먹고 갑니다... 아유... 들어오세요 초대했어요... 오케이... 어우 속상해... 딜러가 내 팬인가봐... 저 일단 화장실만 좀 다녀올게 화장실만... 저... 저 초대 안하셨어요 벨런님... 아 맞네요... 미안해요 예은님... 네... 씹새끼... 잠깐만 초대 보냈는데요... 안왔는데요... 왔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재밌다 확실히 포커... 이거 왜 천칩으로 줄었죠? 아니 이거 카오형이 돈이 없어가... 아... 아... 나 화장실좀... 나 화장실좀... 제가 돈이 없어가... 아... 너 죄송한데 돈 없으면 판 떠나셔야지... 뭐... 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건 맞아... 내가 딸 수 있어... 무슨거냐... 아... 야 현질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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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가짜 칩이라 막 하잖아... 이제 진짜 니 돈을 써서... 진짜 칩이 되면 돼... 그래... 그래... 야... 천원만 써... 천원이면... 싸게 한 만원 정도만 벌더라... 맞아... 야... 나 오늘을 위해서 3만원을 질렀어... 그래... 왜 지르던데... 야... 쟤도 질렀다는데... 나도 만원 질렀어... 야... 나도 질렀어... 5천원... 여기 다 진짜 돈이야... 나는... 나 근데 저거 유희왕... 스팀 스티커 판 걸로 질르긴 했어... 싸게 질렀네... 싸게 질렀네... 그걸로 되더라고... 야... 이걸 진짜 사네... 유희왕은 돈이 된다... 강아... 이제 너 차례야... 나... 나는 못해... 에이... 돈 많이 번 친구가... 뭘 못해... 야... 그럼 꺼져... 그럼 꺼져... 그럼 꺼져 진짜... 어... 그럴까? 나갈까? 응... 나가... 이런... 안돼 안돼... 후구 같은 애는 한 명쯤 있어야 돼... 아... 오케이... 맞아... 후구 아저씨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너 그 여태 우유 판 거 어디 갔어... 그 통장에 잘 있어... 그 통장을 쓰라고... 싫어... 거기들... 여기도 딱히 아까워... 돈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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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이차... 아이차... 그럼 진짜 선수들 만나본 건가? 그렇다고 하긴 난... 잃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인 거지... 그런가? 잃어봐야... 잃은 사람이 있으면 번 사람이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게 내가 번보고... 니들이 잃은 사람이야... 왈사장 아랫사람들한테 너무 그러지마... 아... 내가... 눈치 까먹었나? 아...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쓰리겄어? 아... 잠깐만요... 대충... 주머니 주섬주섬... 자... 만원으로... 저 멀리 국밥이나 함께 하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페이 잃으면 속이 쓰리는 법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카오야 너는 잃어놓고 뭐 아가리가 길어... 아... 난... 내가... 내 스스로 치고 있는 거야... 야... 카오야 여기... 여기... 전자레인지에 우유나 돌려 먹어라 이걸로... 아유... 아... 감사합니다요... 아 SEE... 여기 잃은 사람이 많네... 나도... 마음에 같아서... 판 돈 올리고 싶었는데... 곡소리가... 딸 에디... 주변에서 들리더라고? 아니.. 횡니... 우리가 저분들 덕분에 먹고사는 거 아니겠어? 그럼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남사드립니다... iche mean... 네... 오케이, 왔네. 룰림, 시작하세요. 시작 눌렀어요? 아니, 송강훈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 지금... 저 고등학년생이요. 말 놓을래? 안녕? 그래. 물음표? 이거 나만 숨막혀? 아니, 아니, 저랑 말 놓자. 아, 싫어요. 야, 날 놓자고. 오케이, 이제 딜러가 없는 판이야. 이거 진짜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플레임 형이 한다, 플레임 형이. 자, 순서 정하시고. 아니네, 다른 애가 하네. 플레임 상이 나눠주네. 델로가 하네, 델로가. 아, 이번엔 내가 나눠주네. 자,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봅시다. 야, 델로야, 델로야. 야, 델로야. 어. 뒤질래, 씨발여라. 야, 근데 통깡아, 미안한데. 나는 좋아. 젤 사장. 야, 니페 네가 잘 줬으면 됐지. 젤 사장. 아유, 고마워. 일단 통깡이 밑에서 한 장. 그리고 나 한 장. 야, 건들지마. 뭐야. 미안하네, 친구들. 뭔데? 아저씨 또 이상한 짓도 좀 하지 마셔. 하하하하. 야, 근데 이게 오천짜리 하다가 천짜리 하니까. 좀. 귀엽다. 어, 좀 그렇다. 좀 재미없긴 하다. 맛이 좀 신겄네. 이거 현진하라고 유도하는 건가? 야, 씨. 현진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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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준비는 되었는가? 아뇨. 준비 안됐는데요. 하하하하. 진짜 안됐는데요. 준비 안됐으면 안된 채로 가. 오케이. 미안하지만. 그, 난 죽소. 아따. 재밌는 게임 되쇼. 야, 이 푼돈 가지고 뭐 이렇게 쪼잔하게 해. 그 푼돈이. 여기서는 아주 높은 금액 아닌가? 이정도면 껌값이지. 자, 다음 패 좀 보여줘봐. 어? 잠깐. 사곤데? 대놈하신데? 사곤데? 죽길 잘했다. 펠 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제가 그냥 카드 하나 대놓고 뽑아도 됩니까? 하하하하. 안될거 같은데? 야, 이거, 이거. 들어가야지, 이러면. 아, 뭐 좀 떴나봐. 그러네.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레이스가 아니라. 야, 뭐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체크를 하고 앉아있냐? 하하하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쫄 거야. 오, 뭐야? 어이구. 어이구. 야, 이거 투페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투페어인데, 이거. 난 몰라. 와아. 전속 침 있다! 전속 침 있다! 트리플인가 보다. 스리 오브 카인드인가? 나도 한번 가볼까? 야, 뭐야. 여기 뭐가 있었어? 야, 이거 첫판이야, 이 양반들아! 아, 첫판인데 왜 이래? 야, 이런 싸움? 나도 못 참지. 그래서 안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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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페어. 아, 큐. 구멍을, lagg. 잘 맞 jungle다. 와, 근데 이집 케이 나오다가 2천나오니까 뭔가 센다. 0021212121313190. 하하하하. 메워구, 많이 먹어. 너 돈 벌어야지. 아리아악. 야, 저 형 좀, 매겨주고 그냥 빠르게, 5,000짜리 다이 돌아가? 그, 그래도 되고? 음... 경찬되고? 야,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현질을 하는 거야. 뒷れない하고indruck vra十両 loca 하하. 야, 너 그냥 저거 애들한테 돈 적 hills 달라고 하 infrared, 흔들어! 도 아 너무 더러워 현씨 아는 너무 감사합니다 풀사장이 죽었네 그럼 풀사장의 의지는 내가 이어야지 야이 야이 범철 밥 말아먹은 놈아 100원이야? 에라이 따라가줘야지 또 야 근데 도가 좀 그렇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100원이야 그니까 이게 좀 맛이 없네 야 이게 도박의 위험성이라니까 아니 뭐랄까 좀 맛이 없다 우리가 너무 큰 물에서 울긴 했다 야 이래서 호구 사장님이 2천만원 한다고 야 잠깐만 바닥 왜 이래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야 QK 뜨면 이거 개박살나겠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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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겠다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 짐승새끼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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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닌거 같애 아니 들어와 들어와 와 뭐야 와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Q만 어? 어? Q? 말도쿤 유리하다 말도쿤 유리하다 아하하하 짜증새끼들 3,000원 먹고 잘 통해서 야 아하 30,000원 먹었어 이녀석각 그럼 미안하지만 난 어린아이를 상대할때도 진심을 낳고 sheen 아아 약간 어린 여자애한테서 사탕을 뺏는 것만큼 쉬운 일이지 야 봉강아 멋있다 누구보다 치졸해 난 여기서도 콜만 할거야 안전하게 게임하고 싶어서 너 그렇게 나중에 콜만 맺히다가 답이 되는거야 너 그래도 일단 너처럼 그지는 아니지 와 진짜 와우 와 섹시해? 왜 이렇게 판돈이 짱냐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 땜에 그래요 한 사람 땜에 맞아 한 사람 땜에 빨리 카우 먹이고 큰 물에서 돌자 저 형 왜 이렇게 옹알이를 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내가 좀 폐를 곰패를 좀 개같이 주는데 이거 뭐야 이 씨발새끼 체크만 좀 보죠 그냥 체크로만 체크만 하는 건 할 수 있지 아 내 패 보고싶다 이거 내 패 못썼을까 아니 우리 판돈 250원이야 뭐야 이거 이겨도 250원 먹는거야 그럼? 체크 야 저 형 이상한데? 저 250원 내꺼야 안돼 그건 내꺼야 야 이거 나 가락이 찢어지겠다 어? 하이패로 가라 그렇지 천원 먹었어 야 뭐야 이거 하이로 가져갔네 나 큰데 아 이거 나 죽지 말거야 그러면 나 제이였는데 괜히 폴드했네 아이 누나 이거 어차피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가 그래 다들 여윳돈 있잖아요 그럼요 저 그 새끼 빼고는 다 괜찮죠 와이팬이 사주지 않을까 야 그게 맞나? 야 나 50 뭘 그렇게 신중하게 50원 가지고 근데 되게 웃긴게 분위기는 다 잡아놓고 올라가는게 50이니까 ㅋㅋㅋ И 희 Swift 이거 쫀나 어린이 은행 아님? 흐흑 구르마무 야야야 1,000원 사 ca 야. 뭐야 패 민배 아 Stuff tone 대박 아아악! 왜 이렇게 승을래? 뭔데 일어났는데? 뭔데 일어났는데? 쫄드위 알지? 쫄드위? 그래 쫄드위 델사장 기? 아... 난.. 난 쫄았어 아... 나도 쫄았어 쫄드위 델로야 용돈 좀 받게 오케이 받아 이걸 잠깐만 형 왜 받아? 용돈 좀 해 아니 그냥 받는다고 해 아니 야 이거 왜 받아? 잠깐만 아 용돈 줄게 아이씨 씨 말 아 너 잘하.. 너 자연.. 너 뭐 너 먹는거 같아가지고 용돈 준다고 죄송한데 혹시 뭐 있어요? 아니 뭐요! 올인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오오오 조수 올인할게요 간만에 엉덩이 들었어 과일사장 어? 와 트리플! 아 풀하우스? 음 풀하우스 이길만한거 있어요? 됐다 와 씨..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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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제이제이제이 999야 하하하하 와 왜 좋네 하하하하 대박 아휴 여기서도 먹네 결국은 야 말도쿤 너 이따가 협복으로 따라와 하하하하 아 두쿠아님 오셨어 하하하하 왔지 통사장 아현님 그 옆에 대표놨어 오래 기다렸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리님이 유나요 하하하하 머장키타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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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흠 어우 긴 ich ich 자기가 사람 망쳐놨네 그러면? 대사장이 높게 올리더라고 아 사람을 망쳐놨어 아니 왜 나를 잡고 그러실까 아니 적게 올리는 건 뭐 양차같이 50씩 올려 자 해봐봐 뭐냐? 이거 2 있냐 이거? 와 공패 수준 플레이님 직원 맞으실래요? 재밌는 게임 되세요? 야 근데 너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찐사갔냐 야 너 직원 맞좀 볼래? 에이 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고 싶구만 진짜로 난 죽겄어 퓨퓨퓨퓨퓨퓨퓨 퓨퓨퓨퓨 야 갑자기 무서운데 휘휘휘휘휘휘 에헤 칼빵칼빵 데이케이 퓨구 조폐요 와 왈사장 오늘 진짜 쫙쫙 붙네 진짜 잘먹는다 영어만 붙네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들에게 해줄만은 야! 잠깐만 근데 들었냐? 카오용이 진심이어서 다 처먹네 야야야 천원짜리 선물해줄게 큰 분에서 놀자 아니 아니 화 마이너스 다 처먹네 아니 나 진짜 나 오늘 억가만 계속 당하고 있다고 니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 들어가서 그런거야 그렇게 뭐라면 할 말이 없긴 하지 남자가 왜 빼 계속 들어가야지 아 이거 신트를 들자면 저 요거 섰다해서는 조금 빼요 죽어요 망토이신가요 섰다해서는 진짜 누구든 질 수 없는 빼요 혹시 굿끝이신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섰다였으면 섰다였으면 이건 내가 무조건 이겼는데 어? 에? 아 폐 왜이네 아 양반 누군데 폐를 이렇게 줘 아 쟤 피고하다 책 책상만 두드리자 책상만 두드리자 야 저 사람이 주요 범인이야 아유 뭐 여기 유치원이야 아 저 아저씨 또 시작되면 저 중절무 아저씨 어? 유치원 은행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클이 걸어 아니 블루마블에? 여기 블루마블에? 뭐야 여기 기다리 아저씨 그렇게 해도 150원 레이즈에요 흐하하하하하 내가 금물에서 놀아야지 150원 콜 흐하하하하하 야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야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아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아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그럼 여길 떠나라 너무 많네 저길 떠나야 하는 건 너지 이 그지새끼야 맞아 이 그지새끼야 앗샤! 흐하하하하하 야 목소리만큼은 크다 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 여기 재미로운데 저 형은 진심임 이름은 X때 하하하하하하 저 형은 이름은 X때거든 아니야 나 돈 빌려줄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빌려줄게 빌려줄게 너 호그 잡힌거야 빌려줄 수 있을거야 야 고작 그 돈 가지고 도박 시작한거야? 하필이 있다 있다 나 형 뭐 노는거 보고 재벌인줄 알았잖아 하하하하하 공패 수준하고 진짜 아 야 내가 나눠준거지만 내가 내 손 자르고싶다 어? 뭐야 뭐야 헛다 어? 이러면은 아 난 죽소 아이고 뻥카였습니다 와 뻥카를 왜? 아 뻥카 아니 원패언데 원패언데 투패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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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네가 제이 있었으면 나 졌어 이거 아 투패언데 야 제이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안했겠냐 쓰지 원패언데 하하하하하하 충분히 있을 때 걸어볼 만한 패였는데 아니 뭐 한마디 한거 가지고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걸 오리를 태워?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10원 야 이거 왜이렇게 개 재미가 없냐 진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어 시작할때 5천원 해가지고 이거 하하하하 여기 아저씨 그냥 10원 묻고 떨어지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안할란다 이거 아 죽어? 어? 개 받아 해라 이 양반아 어? 뭔데? 왜이래 아니 진짜 다들 왜그래 하하하하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아 난 안해 이거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나 개똥패라 안돼 이거 6 7 와 A5 와 QK 와 QK 와 세네 제발 A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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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패 제발 A패 오 오 오 오 오 아 제발 아 망했군 와 혼자 스트레이트 야 진짜 이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냐?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야 이거 잘 좋네 야 저녁이 뭐 안잡아 야 쟤 잡아 야 쟤 잡아 아잉 아잉 야 왜이래 잠깐만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점점 하우카우가 돼가고 있어요 부질부질하게 왜이래 저한테 손 좀 찍어 자가 여통사장이 말했잖아 폐볼 줄 몰라? 너 폐볼 줄 몰라? 너 폐볼 줄 몰라? 야 이 미친새끼야 그게 어떻게 스트레이트가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미친새끼야 폐볼 줄 모르냐고 야 근데 폐볼을 모르나보네 야 근데 폐볼을 모르나보네 야 근데 웃긴게 저 형 혼자 왜 오첩판하고 있냐? 어허 다들 폐를 볼 줄 모르나보네 어허 어허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폐볼 줄 모르나 폐볼이요? 와아 아이 쪼잔하게 왜그래 미쳤네 왈도쿤 밑전백이냐 한 번 받아? 쪼잔하게 왜그래 저게 조작했어 아니 저게서 스트레이트가 나오냐 어떻게 말이 안된다고 나는 그냥 컴퓨터가 나는 손대로 했을 뿐입니다 와 이거 이거 좀 스트레이트 나올거 같은데 그니까 아이 쪼잔하게 게임을 해 왜액 오오 돈 덮는게 스티를 노리 야 스티 노리고 하는거 아냐 쟤 괜히까 아니 박녀 누나 나보다 돈 없으면서 돈 없다고 나도 줘 나 너보다 돈 많을걸 오케이 받아 돈 많으니까 받아 왈사장은 슥 밀면 되네 그냥 저들은 간절하지만 와아 왈赤 잠깐만 또 가져가는거야 야 이거 또 가져가 왈사장 또 가져가 아이 왜그래 엄마 엄마 살려줘 엄마 또 왕독분이야 왜그래 아 무릎아파 오오? 다들 다 일어나네 와 투패어 십십 와 또가 저가 십십 뭐야 야 미치워 야 쟤 진짜 손목 잡아 야 야 이건 진짜 손 남았지 야 야 야 야 이 새끼 찍어 잠깐만요 야 쟤 겨드랑이 뒤져봐 퓨퓨퓨퓨퓨퓨 아니 잠깐만 농담 많아고 죽여버리고 싶다 아 왜그래 이게 야 이거 너무 사기 도박이잖아 그래 이거 너무 사기잖아 야 이 새끼 저 표시막 아니야 이거 다 일어나 다 일어나고 깔끔하게 털자 오케이 다 일어나 야 근데 그냥 저 돈 하오카우 주면 안 돼 그냥 하오카우 주고 빨리 오첩판으로 가자 어 난 죽음 아니 저걸 봐봐 이걸 받아주네 5팔 10K X됐다 아직 모르는거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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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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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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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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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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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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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9 9 9 8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9 9 10 10 11 10 12 저쪽에 QA가 있네 통사장이 안올렸으면 내가 더 올리려고 했거든 올려가지고 그냥 근데 이거 제 순서 때 안올릴 수도 없었으니 다 저공패어가지고 살살 갑시다 살살 아쉽네 저공은 화광반조인가? 잘 올라오시네? 그니까 잘 붙네 잘하시는데? 어? 야 이거 닭인가? 어우 나 담배 피러 가야겠는데? 와... 나도 똥이나 싸러 가야겠다 아 나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왜 이래? 들어가자 오케이 봐봐 뭐 하나씩도? 900원 정도면 뭐 우리 돈 많잖아 저는 일어나야 돼요 야 너가 여기서 먹으면 되지 제발! 제발 하나만! 제발! 제발 하나만! 으악! 없나! 지금 십 한 장 갖고 있나 보다 그러게 내게 간 같은 평화 내게 간 같은 평화 내게 간 같은 평화 아까비 마운트가 쉬운 건 아니지 마운트가 쉬운 건 아니지 어떡해 조금 놀아볼래? 체크만 해 쟤 어차피 900이 너한테 하는 말이야 승부 봐 승부 봐 오케이 가봐 오 좋아 두패 두패 두패어 아 나도 두패어인데 아 너도 두패어야? 나 근데 낮아 나 두패어인데 낮아 아 근데 4,3이네 아 4,3이네 4,3이네 K2페어에 졌구만 아 저기가 불쩍이네 야 벨로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벨로 끝났지 벨로 끝났지 벨로 끝났네 내 사장 좀 쉬고 있어 내가 왜 그분한테 슬프게 들리냐 몰라 인생이랑 그런 거야 담배 피러 갔는?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나 투표가 겨우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속도를 내자고요 어라? 어 그럴까요? 농담이겠지 죄송한데 그쪽 좋은 것만 나오면 속도 올리고 그러게요 그렇긴 해 아이 뭐 받아들여 그래 뭐 700원 정도야 뭐 안 할 순 없잖아 또 그럼 그럼 따라와야지 패를 봐야지 일단 응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개씨 갑자기 좀 느려지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돌해진다? 여기 감속 구간이여 감속 구간 감속 구간 감속 구간이네 아 너무 웃기네 아이고 이거 아휴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엄마 엄마가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엄마 보고 해줄게 어? 900원? 이걸 걸려두네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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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하느님 개자식아 아허 너 할거면 하고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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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접어요 접어 접어 접어요? 난 체크해 난 체크만 하고 싶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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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비빌 수 있는 패가 아니야 아허 블러핑일 수도 있지 블러핑이어도 내가 못 비벼 음 아아 누가 안 들어와? 이거? 누가 돈도 많잖아 어허 영돈 좀 줘 영돈 좀 줘? 3.7원의 왈도 큰 보내기 음 K5야? 투페어 에이 시발 이야 에이 아 크게 먹었다 맛있겠다 이게 그래도 투페어 중에 높은 숫자라고 그래도 용돈 줬다 감사합니다 살짝 맛있어서 살마 귀여워서 좋았다 귀여워서 좋았다 살짝 맛있어서 살마 아이 맛있네 델로 어떻게 해 델로 델로 슬퍼보여 아이 나 나 롤하는 중 야 저렇게 게임만 하면 백수되는 거구나 저렇게 세상에 아니 전판에는 분명 델로 행복해 보였는데 그니까 아니 이번 판 되니까 더럽게 안 붙더라고 아 이게 뭐야? 아 아 디아블로나 할까? 오케이 나도 체크 야 내 돈도 잃은 놈이 디아블로 한다니까 진짜 좀 그렇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자신 있어요? 그래 뭐 아 좋은 패만 뜨면 저한테 나도 모르겠어 그래 모르겠으면 가야지 응 난 죽어 어 난 죽어 왜 이제 하면 난 죽어 아시죠? 일로와 옆자리 대편 왔어 재밌는 게임 되세요? 하하하하 존나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애매하네 하하 잭 야 너 육 뽑으면 죽여버린다 흠 너 육 뽑으면 죽여? 와 와 이거는 아 이러면은 좀 아쉽네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었잖아 이거는 결과론이잖아 결과론 난 저기 저 있는데 결과론 얘기 ㄴ 어떻게 해줄까? 이누나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그냥 에 모르겠다 그니까 이게 오였으면 들어갈만 했는데 아 휴 폐요 아 이런 아 이거 무조건 이겼는데 까비 역시 폐가 너무 낮았어 근데 아무튼 얘가 괜찮아 결과로 결과로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오빠 돈을 뺏기는 좀 내가 그렇지 결과론이야 의미 없어 이거 도쿤이 승부서잖아 그래 도쿤이 승부서잖아 네 나중에 크게 먹으면 되지 그럼 정말 맛없네 아니 우리 왜 퀴 안 잡혀 아 뭐야 아줌마 나가서 왜요 당신 말고요 저요? 아니요 누나 말고요 제가 제가줌마 조용히 해요 뭐야 족 가십쇼 이거 이거 스티 퀴인데? 응 허 어? 저기 수트인가 본데? 체크만 해볼까? 우리 나도 체크만 좀 해볼까? 왜 매칭이 안 잡혀 에이 왜 수트가 보인다며 어? 그래 뭐 900원 정도야 수트를 노리고 매칭한다고? 응 일단 들어가 노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하이 또 있다 야 이거 진짜 수트인데? 어 어 잘 그만 할까요? 쪼 쪼끔만 요리 아 쪼 쪼 쪼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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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와 이걸 들어본다. 아구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애들한테 용돈 준다고 해야 되나? 다들 원패어는 있나 보네. 오케이 받아. 마지막 장은 까봐야지. 그래 마지막 장은 까봐야지. 똥을 쌓아라 똥을 쌓아라. 막판에 이렇게 나눠주네. 아니 배틀을 한다고? 아 나 여기서 빼면은 의미가 없어. 난 이제 죽어야 돼. 죽을 일만 남아. 10 있어도 게임 끝난다 이거. 진짜로. 맞아야겠다. 아 나도 그냥 죽을란다. 아 다 죽으니까 뭔가. 만원인데 꽤. 아 이 돈은 그냥 줘야 된다고? 아 씨. 아 이거 진짜 게이아이비인데 저거. 형 내 골 난다. 뭘 할 수 있는데 이 좆밤 새끼야. 아 내가 이거 참아야 돼. 아 스트레이트. 아 졌네x2 내가 졌는데. 내가 졌었어. 다행히네. 잘 뺐다x2 잘 뺐다. 그런데 알겠지. 안보여져 새끼야. 왜이럴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어차피 나보다 낮은 패인데 뭘. 흐흐흐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흘만 되면 니가 몰아줍니다. 회하하하하하하하 펀돈 캐올까? 쪼금? 어? 뭐 좋은 것도 없나봐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 그냥... 아이 그냥 가자, 잉. 재밌어 보이네. 데리러가 진짜 재밌어. 야 그래 왜 이렇게 개같이 매팅을 해. 그러니까. 개같이 매팅... 아휴 됐다, 씨발. 오라라? 오라라? 오라라라? 아라라라? 아라라라? 체크 맞아. 난 빠질래. 오라라? 나는... 체크만 하자! 오헤에 체크?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체크만 해야겠다. 나도 체크만 해야겠다. 체크만 해 그럼. 우리 뽀지만 먹자. 그러자. 오라라라라? 오라라라? 이러라? 체크만 해야겠다. 나도 체크만 해야겠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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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아니 그리고 쭉 패오면은 더 걸어도 됐을 법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팔 같은 거 패어 갖고 있을 줄 알았어. 아 하긴 그러..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숫자가 나가서. 다들 너무 겸손해.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악렬님이 너무 무서워. 돈이 많아가지고. 도넛 치니까. 그치. 다만 구석에서 지금 생명 연장의 꿈을 계속 꾸고 있네. 아니 안 눅었어? 안 눅었어? 서 있네? 아 이거 꼭 하루살이 보는 거 같아. 그러게 말이야. 체크. 아 재밌다. 아 진짜 왜 이러지? 나이. 체크만 해야겠다. 체크만 해야겠다. 체크만 해야겠다. 체크만 해야겠다. 노답 사명제. 씨발. 체크만 해야겠다. 체크요? 난 그렇게 생각하네. 600원을 해야겠다. 어머? 버려야겠다. 죽어야겠다. 와일드컵 뭐 자신 있어? 어 난 좀 자신 있어. 들어와 물어. 어 그래? 형 미안. 들어오라고? 진짜? 형 미안. 형 미안. 들어오라고? 체크만 해야겠다. 아니 너무 저도 답답하네. 5에서 10. 씨발! 아니 마지막에 10이 나오냐? 그러고 내가 공개한다고.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파이터 마이 조진. 파이터 마이 조진. 파이터 마이 조진! 아 진짜. 파이터 마이 조진. 억울하네요. 존으로 치니까. 플레임이 장가할 수 없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우리 살살 쳐주고 있지 않아? dimension 2. 난 충분히 즐거워. 우리 완전 신사적인데 아이 씨발 나 때는 매너 없이 하더만 아 니가 미친듯이 걸었고 이거 뭘 내가 미친듯이 걸어 씨발 안 걸고 싶어도 꼴게 만들더만 뭘 아니 근데 우리 만 케이로 시작했는데 저쪽 왜 천 케이지? 화이토 박구현진 와 이건 진짜 체크만 해야겠다 체크만 해야겠다 어? 저쪽에서 참가를 했으면 판돈 좀 올려볼까? 왜 저 사장님이 잘하는 거잖아 체크만 해야겠다 어 판돈 좀 올려볼까 농담이고 체크만 해야겠다 그럼 나는 조금 더 올려야겠다 부담스럽다 나도 올려봐야겠다 그럼 그러면 나도 더 해야겠다 어 다들 이렇게 올렸다 난 죽어 제발 제발 깜져나 체크만 해야겠다 스트레이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우 죽책 잘하니까? 나도 체크만 해야겠다 KU AJ 원패어 제이패어 제이패어 아 육패어라서 졌네 아 잠깐만요 저 아저씨 600원 남았어요 자 막판 끝내고 나도 퇴장해야겠다 발약에 가자고 야 플레이님 등나방 보는 거 같아 야 회광반조일 수 있어 올인 오케이 오케이 와 올인 멋있다 멋있다 받아줘 오케이 받아줘 여기서 회광반조일 수 있잖아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 오케이 야 이게 뭘까 야 진짜 체크 체크 이런 개그뜬 에이 캐니언이 에이 캐니언이 에이 캐니언이 그랜드 캐니언이 에이 캐니언이 재밌게 주네 에이 캐니언이 이게 뭔 소리야 망했네 와 나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냐 체크만 해야겠다 아 아 됐잖소 아 에이가 뜨니까 저런다고? 죽어버려? 어 나도 죽어 아 봐봐봐봐봐봐봐봐 내가 죽질 잘 했다니까 스페인 A로 제가 졌어요 아 나도 A다 아 나도 A라 아이고 들어가세요 이런 체짝 코맨닛? 아 아깝고 맨대 이제 선수들만 나왔으니 세게 쳐볼까? 한 번 세게 가봐? 우리 이제 슬슬 좀 올려? 어 판단 좀 올려? 오케이 올려 가봐 오케이 세게 가자 응 세게 가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하자 어 맞아 마무리 해야지 아니 마무리 해야지 우리 어떻게 돼? 언제까지 해? 오래 했어 세게 해 이제 응 세게 가 와 존나 세게 가기 싫어졌어 야 이씨 하러 이리였나 뭐 할거만 하고 뒤질거면 뒤집어 600원만 하자 아 그래 600원 정도야 뭐 그려 그려 어디보자 아 와 갑자기 너무 악쎄 아 이러면은 하하하 진짜 저 개같은 나 좀 잘해봐 야 좀 잘해봐 아니 오? 오?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왜 왜 체크만 하자 체크만 해야겠다 체크만 해야겠다 또 K K로 먹었네 K로 먹었네 이거 K로 그러게 K로 먹었네 아 아 개 답답해 아 나 보여줄게 내꺼 나 좀 야무졌어 하하하 너 노릴만 했네 나 좀 야무졌어 나 2팔이었어 2팔 폴드는 죽는 거고 체크는 일단 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 이제 폴드하기도 좀 그렇잖아 그렇긴 하지 많이 걸어 많이 걸어 꽁 슬슬 마무리 할 때야 그래 마무리 슬슬 하자고 2천으로 가자 와 씨 4일피인데 제국의 시간은 미친놈은 뭐야? 하하하 저 새끼는 뭐야 도대체 플레이님 안녕하세요 오우 야무진데요 안 좋은 듯 크게 크게 가자 오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오우 너무 크다 오우 너무 크다 오우 너무 크다 오우 너무 크다 아이고 아니 나는 크게 크게 나 별로 좋은 거 없었는데 야 나 벌써 나 만원 있었다고 벌써 7천원 남았어 뭐야 침치 빨려 원래 판돈이 크면 그런 법이지 네 그런 법이야 빨리 빨리 꺼야지 빨리 끝내자 응 그래 좋든 안 좋든 크게 크게 가자 오우 쉣 일을 크게 가자 음 야 이거 나도 이겨버리겠는데 야 이거 나도 이겨버리겠는데 이제 운으로 치자는 거지 그치 운으로 치는 거지 이건 진짜로 아 뭐야 야 저거는 좀 근본이 없는데 진짜 근본 없긴 하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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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크게 크게 가자메 그게 크게 빨리 끝내자 정을 보니까 좀 아유 아유 죽어야겠다 아유 나 따라가야겠다 아유 아유 크게 크게 가자 빨리빨리 끝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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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단어가 들린 것 같은데 빨리빨리 끝내자 화가 맞네 와 이만이야 안 죽어 기다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빨리 끝내줘 한 돈 와 한 돈 2만 5천이야 샤아 왜 크리크에 가자 하하하 아니야 의미 없다니까 얘들아 따라와 와 뭐야 아니 아 이것도 안 갈 수가 없네 그럼 트리플 와 뿌 뿌 이야 와 트리플을 먹네 이거 이거 못 이긴다 이제 죽었다 죽었다 그 되게 아 너무 부담인데 이제 와 41K 이제 못빼 이게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저 돈을 먹어야 돼 아 dat 아 나 왜 이러고 있냐고 와 마시기 나 패 안받거든 자폭 시퀀스 가도 미안 그래 가보자 나도 따라 가야돼 가야돼 어쩔수가 없어 배 억가당해서 졌어 그래 가야돼 그 아까 전판에 쩔쩔매던 그 악마단 맞나? 아 이거 뭐...잘 붙네 내가 볼 때 이거 하려고 이거 이거 실전해서 깍선하다 했지 내가 나도 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뭐 난 잘 말 끝났어 제발 어 원패여 일단 내가 높아 아 제발 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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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스페인 제발구 제발구 왈사장 해냈다고 아 진짜 난 단돈에 반만 가져봐 아 진짜 반만 가져갔음 아 진짜 좋다 선수 2명 남았네 좋다 좋다 빠르게 가자고 빠르게 가자고 왜 혼자 룰하냐고요? 쫓겨났어요 빠르게 가자고 빨리빨리 가자 오케이 더 올려 야 판동 크다 그러면 더 올려 근데 저쪽에 돈이 많아서 이거 효분은 이미 났어 오케이 받아 아 방송중이라지 받아 받아 몰라 난 받기만 했어 그냥 무조건 아 크게 크게 가자 아 뭐 하세요 받을게요 전 받을 의향이 있어요 오케이 아 체크해 alen 와 오리네 오리 오리를 때린다고 아 내가 빨리 매우け 좋아 좋아 딛자 앗 아니 아 이거 남아 안 보여줘버려 하하하하 와 아니 이거 너무 하남자다 와 와 이거 의미가 있어 근데? 나 바로 악자님한테 고백 깎일 뻔했는데 진짜 개멋있어서 하하하하 와 이걸 빼네 와 아 이걸 뺀다고? 고은이도 여러 번 죽었어 고은이도 여러 번 죽었다고 아니 전훈아 돈 왜이렇게 많아졌어? 몰라 우리꺼 다 빨았잖아 몰라 나도 이제 안 봐 자아 진정한 막판이다 나도 자폭 시퍼런스 가동 너무 멋있다 제이웨이 K4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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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잠깐만 이겼네요 이겼네요 아 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아 좋았다 원래 진짜 게임에서 이기는게 승사지 아 이걸 4가지네 가짜 게임하고 싶다 아 재밌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다 나름 깔끔했어 오늘 진짜 좋았다 야 너무 빨리 죽었다 그건 맞아 지난부 다행히 이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